아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하이 건방와디야오 안녕하세요 This is J.R.A.S.M.R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자아 귀여운 머랭쿠키 시리얼 먹방입니다 자 바로 오픈을 해볼까요 자, 바로 썸네일 됐어 이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아 와, 머린 고기 맛있다 자아 한입 먹어봐요 아아 우유 없이 조금 먹을게요 자아 시 NI- 시원한 소비 다 diagnosis 치즈볼 스치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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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득쫄득 제가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 체질이라 아몬드 브리즈로 대체를 할게요 아주 맛있어요 칼국수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감자튀김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